아리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에요 이번 시간에는 9월달 이벤트 상품의 가방이 도착했습니다 와우! LL 가방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카메라미 두 개를 주문했어요 제 거랑 여러분들 거 와우! 카메라미 고마워요 이야 근데 쪼꼬미 할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엄청 크네요 이거 그냥 여행 갈 때 이렇게 메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부터 내 여행 가방 와 근데 너무 예쁘죠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의 털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애외들 친구들이 3명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지갯빛이 반짝반짝 은은합니다 음 예뻐요 전체적으로 다 삥끄빙끄빙 하구요 여기 워? 디바랑 얘는 뭐지? 이슈사키 금인가? 이렇게 친구들이 되어 있고요 애외들 서프라이즈로 써있네요 안을 살펴볼게요 뭐가 묵직했는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과연 어? 어? 언더를 쓰네? 우와! 오! 잠깐만요! 애외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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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여기 숫자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음? 이건 뭐지? 그러면 이 애외들이랑 숫자는 뭐예요? 어? 오늘 볼빵하게 넣을 거야? 왜 깜짝이 볼빵하기냐고요? 거기에 스테미노 번호도 들어있어 빨리 해보자 어? 일단 한 번 얘네들을 다 꺼내볼게요 정색 벌칙이 뭔지 예상이 가는구만 카메라맨이 내가 하기 싫었지만 계속하다고 했던 거 바로 그 발 아시죠? 발 아아아아 아아아아 여러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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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우 내가 고생해서 태어났네 으응 여러분 여기에 애왜 써있죠? 이거는 정품이라는 뜻이랍니다 우와 이거는 쫙쫙 아니에요 친층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아 너무너무 예쁘고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털들이 완전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아아 대박 부드러워 꽝은 어딨는거지? 발 냄새가 아니였어? 이곳은 이곳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9월 한달동안 아르란 영상의 좋아요 멋진 댓글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릴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첫번째 선물 애외 비거 서프라이즈 와우 벌써 어떤 친구가 들어있는지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두번째 선물 애외버워 3종 세트! 언더랩스와 패션크러쉬 그리고 리스트 시스터들을 세트로 드릴게요 와우! 세번째 선물 애외버워 2패! 가방으로도 쓸 수 있고 울트레어를 뽑을 수 있는 와우! 귀여움이죠! 완전 귀엽다! 네번째와 다섯번째 선물 애외버워 프라이즈 1,2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다들 아시죠? 바스블로 놀면서 애외버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여섯번째 선물 애외버워 아우! 너무 이뻐요 나도 저 가방 없는데 넌 가꾸디당 애가번째 선물 헤열드러블 방송 중에 드린다고 해서 아라랑은 약속을 꼭 지킵니다 9월달에도 아라랑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 좋아요는 항상!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자 여러분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룰렛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오늘은 이 꽝! 요 꽝! 요 꽝! 아악! 걸리면 안돼요 왜냐면 여기 포장면발도 알죠? 뭔가 이상할 것 같다 시금 다 흘리고 있고 이런 표정이고 그리고 입에는 뭐 랍스터 뭐 이거 생선 쓰레기통 그리고 벌레지? 보기만 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제발 꽝 나오지 마요! 하느님 아버지 제발 꽝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꽝이 안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 누르셨죠? 자 그러면 롤렛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구독자분들의 힘에 담아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클리터! 클리터 뽑았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칸만 가쓰는다고 안 걸렸어. 우리 역시 구독자분들의 힘! 대단합니다. 자, 그럼 클리터를 꺼볼게요. 여러분, 제가 괴물을 물리치고 이렇게 클리터를 얻었습니다. 한번 꺼볼게요. 아, 정말 기분 좋은 것. 이런. 넌 여기서 지켜보기나 해.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것. 오, 오늘 한 번에 까졌는걸. 어머나, 블랙. 자, 어머나. 어, 죽었다. 어, 역시. 내 손 빠져도 되게 나네. 이거 드레스랑 트로피 나왔어요. 모델?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나도 궁금한걸요? 헤헤. никак. 그니까, 그럼 세상에. 끝! Ühuv! 오오오오오!!! 오늘은 보기 기분이 좋은데요? 짜자잔! 오오오오오오오오. 기본이 좋은데요? 이번엔 돌돌마리 오늘 한번 나왔어요 지금 한번 나왔어요 자 이거는 가장 좁은데 돌돌마리 괜찮아 한번에 까고 싶어 예 됐구요 어머나 다 끈에 제껴버렸구요 오 자 고리는 다 싣는거구요 자 이거 이번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얘를 뽑아가지고 아무거만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중복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도 갖고 싶은거는 디바요 영원히 내 사랑 디바 시리즈1에서도 디바를 갖고 싶구요 어 마침 여기 디바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뽑아볼게요 자 피자를 넘겨주구요 앙냠냠냠냠냠냠 자 그러면은 까보겠습니다 오늘 병맛이 뭐가 떨어진거 같아 디바 신발 신발 디바 덕후의 최후 디바 신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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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디바 덕후는 글리터에서 디바가 나오면은 미쳐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영어를 해석할 때 딱 아 디바 알던게 디바 밖에 없었어요 디바가 나와주셨는데 왕님은 눈물이 예쁘고요 디바는 나를 밀쳐 낚이게 해 어우 와 와 와 와 와 와와 떨어졌는데 잠깐만요 와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와우 어제가 13일 목요일이었는데 ㅎㅎㅎㅎ 그때 진짜 운수가 안좋았거든요 불굼이라서 그런지 운수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녹아볼게요 이번엔 디바인데 여러분 저만 볼거에요 아 냄새 너무 좋아 디바 냄새나 자 하나 둘 셋 디바 디바 옷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 글리터랑 근데 얘도 디바에서 디바고 얘도 디바에요 똑같은 디바 다른 느낌 와호 와 기분 늦나 좋은 것 근데 리본은 또 안 들어가는 것 오늘 조금 병맛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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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목 떼어주고요 좋아하는 디바의 목을 떼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어머나 어머나 변짝이 좀 봐 어머나 어머나 내 책상 이러고 애깨 만지면 애깨가 반짝이가 되겠다 디바 이거 안 씌워져서 안했고요 왠지 장난꾸러기가 생각나는 느낌 장난꾸러기 팔이 안 움직여서 엄청나게 짜증났던 건 아니죠 하지만 디바는 내 말을 엄청 잘 들어 디바 예뻐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방이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방은 개봉했더니 갑자기 숫자가 섞인 에러들이 나왔죠 거기서 복복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꽝도 안 걸리고 이렇게 디바가 있는 글리터가 걸려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너무 운이 좋고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을 가방도 왔지요 디바도 나왔지요 꽝 안 걸렸지요 정말 정말 굳십니다 9월달 이벤트 많이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생이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늘 안녕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OK SNS 감사합니다.